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반갑반갑.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동원 님의 신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뭐요, 어린 저기가 많이, 동원이가 굽이굽이 많이 어린 나이에 겪었지만은 그래도 동원이는 그래도 복이 있는 거야. 왜 복이 있냐. 다른 복이 아니야. 이랬든 저랬든 부모가 그래서 좋은 목을 내줬으니까 복이고 또 돌아가시는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얘를 딱 사주로 봤을 적에는 진짜 얘는 조상의 덕이 많고 돌아가시는 할아버지가 진짜 동원이를 도와주는 것 같아. 도와줘. 왜 도와주냐. 여지껏 많이 힘들었잖아.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덜 하게끔 하는 건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공이라면 성공이거든.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잖아. 앞으로가 중요하고 얘가 이대로 잘 커서 나가야지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모르거든. 너무 갑자기 어린 애 막 올라갔다가 어떠한 얘한테 진짜 안 좋은 일이 닥쳤을지에는 실망이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연예계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동생처럼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하는 애야 얘는.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태성이 본인이 그래도 성급하게 굴지를 않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잘 밀어 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란 말이야. 어린 나이고 또 뭐 들리는 소문에는 참 말이 많아. 어린 애가 뭐 어떠한 충격이면 충격이겠지. 뭐 재산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저기 뭐 송혜 선생님이 뭐 줬다 어쩌다 뭐 이게 뭐 가짜 같다 뉴스도 갖다 때리는 것이고 그러고도 그럼 어린 애 가지고서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뭐를 얘한테 갖다 진짜 그렇게 해서 이거 줬다고 하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면 얘가 그만큼 뭐 사회복지에 쓰든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근데 큰 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얘한테도 상처고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 근데 그런 이런 저기가 말들이 돌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한참 일어나려고 하는 애인데 그래도 얘를 마음에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땐 누가 뭐란든 귀 양쪽 귀 닫고 그냥 꾸준히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아직은 어린 애라 그래도 아무리 갖다 내가 이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래서 내가 노래 갖다가 이렇게 트로트에 서서 한다고 하지만 어린 애는 어린 애거든. 그러니까 이 애가 잘 갈 수 있게끔 부모님이 갖다 잘 뭐 선동해서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고 또 얘가 큰 인재잖아. 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래도 좋은 일만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18살 돼서 이때는 한 번쯤 마음이 해가지고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거야. 그럼 이것만 잘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어. 얘가 여지껏 살면서 연예계에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그렇게 나쁜 거는 없거든. 나쁜 건 없는데 얘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꼭 해야지만 되는 성품이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적에는 자기도 모르게 좌절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적에 주위에서 그렇지 않게 끔 끌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싶어. 앞으로 뭐 얘는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 누가 도와도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고 이제는 뭐 단단한 틀이 되어 있으니까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마음을 그대로 잡고 일어나가는 그런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서도 또 많이 도와주려고 해. 얘가 예능계통이면 예능계통이에요. 그냥 뭐든지 얘가 다 들어서서 할 수 있게끔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신곡도 그렇고 신곡도 나와서 얘가 히트칠 수 있는 곡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 문제는 되지는 않고 주변에서 그래도 얘가 인덕이 있으니까 그 덕으로 본인도 잘하지만 인덕이 있어서 얘가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 거지.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 것도 나이가 차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 잡히지 않나.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사람들은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변화가 좀 많은 것으로 인상이. 그렇지 변화가 있지. 그러니까 18살이 지금 채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번 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고. 막말로 얘한테 스폰스 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말하자면은 팬클럽들이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기대들이 큰데다가 얘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은 또 사람이 순식간에 잘할 지게는 막 칭찬해.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그냥 저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린 애가 상처를 입을까 봐 이제 그게 걱정이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동훈이가 잘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속은 깊은 애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놈만은 그래도 크게 출세를 한다. 그렇게 뭐 썩은 나쁘고 뭐 그런 건 없어. 어른 애가 걱정하는 거 어느 누구나 다 걱정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가 잘 컨트롤을 해서 잘 나가. 잘 나가니까 뭐 큰 인물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고 걱정해 주는 것도 고맙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단 걱정이 된다면은 부모가 이제는 뭐 이 자식을 위해서 진짜 뭔가 희생양은 아니거든. 자식을 해서 얘가 잘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짐이 안 되고 크게 갈 수 있게끔만 부모 역할도 크지.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뭐 여 얘는 뭐 여 막말로 갔다 외따 서면 갔다 놔도 사라. 그 정도로 뭐 여 먹을록이 물렁 많고 자기 얘가 여 재간이 있고 끼가 있기 때문에 그 끼는 그대로 발동해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마음만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래도 어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나이에 놀고도 쉽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친구들하고. 그러는데 이 연예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갔다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잖아. 스케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저기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도 자기 팔자지 뭐. 주어진 자기 팔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 괜찮아. 앞으로 갔다 뭐 걱정할 것도 없어. 잘 해나가. 연예계에서 계속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연예계에서 계속 활동도 하지만은 예능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막 이런데도 얘가 나가서 많이 할 것이고 그래. 얘는 아직 승승장구지. 나이가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름을 날리고 이랬기 때문에 얘는 잘 저기하고 그러면 괜찮아. 뭐가 걱정이야. 그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뭐가 걱정이겠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누가 또 하려고 하면 스폰츠 노릇 한다고. 그래도 스폰츠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또 하고 얘를 막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원이한테 욕심을 내거든.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어린애가 이렇게 그래도 얘한테 적당이네. 적당한 그런 저기랬지 너무 큰 것을 저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도 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히 돌아가신 양반 선생님도 저기한 사람인데 그런 재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지금 말이 많거든. 어린애한테 넘어갔더니 이렇게 주지 않았냐, 어쩌냐 막 그러고 그러는데. 만일에 어떤 금전이 오고 갔다고 하면 그 뜻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 떼도 안 먹고 그런 애기니까 얘가 잘 알아서 이제 사회에 어떻게 하겠지.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이런 걸 가지고서는 너무 이렇게 그냥 방송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러니까 안타까워. 또 할아버지 생각하고 송혜 선생을 진짜 자기 할아버지 생각 보듯이 그렇게 해내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동원이가 훌륭해. 할아버지의 그늘이 너무 컸고 그랬더니 조상의 덕으로 살아. 할아버지 덕으로 살아. 괜찮아 이제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齊 siinä. 고맙습니다.